안녕하십니까 캡틴 모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BOR 홀딩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BOR 홀딩이란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보통 스타나 어프로치 차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비행기가 접근하는 중에 트래픽이 많아서 홀딩을 하던지 또는 장애물을 피해서 하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던지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 BOR 홀딩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 마닐라 BOR이 있고요. MIA 이걸 기준으로 왼쪽으로 도는 홀딩 패턴이 있고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IML, 로칼라이저죠. 로칼라이저의 DME 기준으로 11 DME 뒤에서 도는 DME 홀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먼저 보시면은 이게 왼쪽으로 도는 홀딩은 Non-Standard 홀딩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도는 건 Standard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Fix 기준 또는 BOR 기준 턴을 보셔야 돼요. BOR을 찍고 그 다음 턴을 하기 때문에 BOR 찍고 왼쪽 턴하면 Non-Standard 오른쪽을 턴하면 Standard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OR 홀딩을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2500이라고 써 있거나 여기 화살표로 MHA4000 써 있는데요. 이거는 Minimum Holding Attitude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 밑에서는 홀딩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 홀딩 패턴 안에 화살표하고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Non-Standard인지 Standard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왼쪽 턴 Non-Standard BOR 여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Fix 기준으로 오른쪽 턴이면 Standard 꼭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MHA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BOR 홀딩의 Radial을 알아야 돼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 이 Course 있거든요. 이거는 Course인데 자꾸 학생들이 이게 Radial이라고 헷갈려요. 인 바운드 Course가 061, 아웃바운드 Course가 24. 얘는 인 바운드 Course가 224, 아웃바운드가 044입니다. 그래서 인 바운드 Course가 224지만 이 Radial 선상을 보시면요. 콜스가 224니까 당연히 이 Radial은 044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션 기준으로 위에 북쪽이 360, 여기가 90도라고 치면 044가 맞겠죠. 224는 덩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홀딩 Course를 물어보면, 인 바운드 Course 물어보면 224지만 인 바운드 Radial 물어보면 044라는 거. 근데 이거를 180도 더하기 빼기를 해도 되는데, 홀딩은 참 쉬운 게 뭐냐면, 아웃바운드 Course가 인 바운드 Radial의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 바운드 Course가 뭐냐 하면 224요. 그리고 인 바운드 Radial은 뭐니? 그러면 044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착한 거 하는 거, 이 044 뒤에 있는 이게 Radial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웃바운드 Course예요. BOR 기준도 아닙니다. BOR 기준으로 Radial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홀딩의 엔트리는 이 BOR 기준으로 홀딩 Radial을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Radial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 바운드 Course가 061이고, 인 바운드 Radial은 241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넌 스탠다드 홀딩 패턴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넌 스탠다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BOR 스테이션을 찍고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넌 스탠다드죠, 당연히. 그리고 인 바운드 Course가 270, 아웃바운드 Course는 090, 그리고 인 바운드 Radial, 이게 제일 중요한데 Radial은 090이죠. 여기가 East니까, 그렇죠? 그리고 MHA, 미니몸 홀딩 아티튜드가 5000피트. 그러면 절차를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엔트리가 3개씩 있어요. 넌 스탠다드랑 스탠다드랑. 똑같은데 반대로 돼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패턴이 반대로 서로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Radial을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게 할까가 엔트리 절차고, 여기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오버 더 스테이션, 180도 턴, 그 다음에 투 프롬 바뀌면 1분 제고, 다시 들어오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 엔트리, 비행기가 요쪽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오버 더 픽스, 턴 렉트, 헤드 더 홀딩 레이디얼. 오버 더 픽스를 하면은요. 턴 렉트를 해서 홀딩 레이디얼을 하래요. 홀딩 레이디얼, 헤딩이 헤드 더 홀딩 레이디얼, 090잖아요. 홀딩 레이디얼 090 하고, 웨이드 포 체인즈 플래그, 체인즈 플래그가 여기서 됩니다. 웨이드 포 체인즈 플래그, 그 다음에 time for 1 minute, 여기서 1분을 갑니다. 1분을 가고요. twist proper OBS set to desire radial to receive 프로컬 코스 인덱스. OBS를 돌려갔고요. 우리가 인터셉트 할 레이디얼을 이 receive 프로컬 코스 인덱스에다 넣으래요. 베이직 인바운드하고 똑같습니다. 그 090 레이디얼을 밑에다 세팅하는 거예요. end time, turn left to intercept holding radial. 시간이 끝나면 1분 뒤에 그냥 똑같이 베이직 인터셉션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빙기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오버헤드하고 똑같이 합니다. 계속 돕니다. 근데 여기서는 OBS를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인바운드 한 다음에 180도 턴 하고, 그 다음에 180도 턴이라기보다는 그 홀딩 레이디얼로 헤딩을 잡고, 그 다음에 툴 프럼 바뀌면 1분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OBS는 더 이상 안 바꿔도 되죠. 이미 한 번 세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 티어드랍을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가 여기서 온다고 칩시다. 비행기가 여기서 들어오고 있어요. 안으로. 그 홀딩 패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인터셉이 안 되겠죠. 이렇게 오버헤드하고 바로 갑자기 포지션이 이렇게 못 바뀌고, 오버헤드하고 갑자기 파라렐로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티어드랍 옵셋 엔트리 를 사용합니다. 오버 더 픽스 헤드 플러스 30드그리스 프럼 홀딩 레이디얼 그러니까 090에서 30도를 더해요. 그러면은 120이죠. 언더헤딩 타임 포 원 미닛 오버 더 픽스에서 30도를 더 줘서 1분 동안 나가고요. 1분이 지나면은 트위스트 프로퍼 OBS 세트 디지어 레이디얼 또 리셋 프로컬 코스 인덱스 똑같아요. 인바운드 090 여기 세팅하라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엔타임 랩 턴 투 인터셋 인바운드 레이디얼 끝나면 그냥 왼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밑에 절차는 그냥 똑같아요. 체인지 플렉 랩 턴 헤드 홀딩 레이디얼 여기서 오버헤드 다시 하면은 엔트리 끝났으니까 오버헤드 하면은 홀딩 레이디얼 하고 wait for change 플렉 아까랑 똑같죠. 다이렉트 다이렉트 되면 time for one minute 그 다음에 엔타임 턴 랩 인터셋 홀딩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엔 파라렐 비행기가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면은 또 갑자기 찍고 티어드랍도 못 가고 갑자기 왼쪽 꺾어서 다이렉트도 못해요. 그럼 파라렐 어떻게 하냐 오버 더 픽스 턴 라이 헤드 홀딩 레이디얼 오버 더 픽스에서 턴 라이 레이디얼을 하래요. 090 그쵸? 090 헤딩을 잡고요. on the heading time for one minute 헤딩에서 1분을 기다리고요. twist proper OBS set the desired radial to receive per course index 똑같아요. 임바운드 라디얼을 세팅 하라는 거예요. 090 그리고 엔타임 turn right intercept holding radial 1분 지나면 안으로 들어와서 basic intercept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아요. 오버헤드 하면 change flag이 되겠죠. 오버헤드하고 change flag이 되면 left turn head the holding radial and wait for change flag 왼쪽 턴 하고 holding radial 헤딩 잡은 다음에 change flag 기다리고 change flag time for one minute 또 가고 그 다음 엔타임 left turn intercept radial 요게 이제 non-standard holding 패턴이고요. 요번에는 standard holding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똑같고요. 그냥 방향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standard holding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tandard holding 패턴은 이렇게 fix 기준으로 또는 view 기준으로 오른쪽 턴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놓으면 fix 해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inbound course 는 090 outbound course 는 270 inbound holding radial 270 270 선에 있죠. 그 다음에 minimum holding 고도는 3000 pt 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irect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over the fix 해서 turn right holding radial 270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from 이 바뀌거든요. 2from 바뀌면 change flag time for 1 minute 1 분 기다리고요. twist proper obs set the desired radial to reciprocal course index 똑같이 obs 돌려서 inbound 270 이니까 밑에다가 270 세팅 하고요. 그 다음에 end time turn right intercept holding radial end time 되면 holding radial 들어갑니다. holding radial 들어갈 땐 밑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course index 보고 intercept 해서 가시는 거 basic interception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eardrop entry offset entry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여기서 온다 칩시다. 그러면 over the fix head minus 30 이번에는 minus 30 of the holding radial 이거 plus 30 minus 30 헷갈리면 그냥 동그라미 holding 패턴 안에다 30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30 도를 해서 가고요. under heading time for 1 minute 1 가고요. twist proper obs desired radial to the reciprocal course index 아까랑 똑같이 여기 하시고 밑에다가 인바운드 radial 270 넣으신 다음에 end time turn right intercept holding radial end time intercept holding radial 들어가시고요. change flag turn right then head holding radial change flag 되면 다시 holding radial turn 해서 기다리시고요. wait for change flag change flag then time for 1 minute 여기서 또 1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basic interception 해서 holding 계속 하시면 됩니다. 파다 될 entry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비행기가 온다고 할 때 아까 기본적으로 standard non-standard 똑같아요. 그냥 왼쪽 오른쪽 만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over the fix turn left at holding radial holding radial over the fix 하면 turn 하고요. 270 on the heading time for 1 minute to its proper OBS set desired radial to the receive broker course index 헤딩 하고 1분 기다린 다음에 아까처럼 OBS 돌려서 인바운드 밑에다 세팅 하고요. 그 다음에 time turn left intercept holding radial 시간이 지나면 인바운드 에서 이 라디얼를 들어오고 holding radial 그리고 나서 change flag turn right and head holding radial 오른쪽 turn 해서 holding radial 또 여기서 wait for change flag 하고 change flag 가 되면 change flag time for 1 minute 그리고 and time turn right intercept holding radio 이렇게 해서 intercept 하시면 되고요. 계속 연습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어쩌면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요. Holding Entry가 Teardrop 과 Parallel 과 Direct Entry가 있는데요. Holding 패턴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스탠다드 패턴이네요. 비행기가 이 구간 180도 구간, Radial 180도 이 범위 안에서 들어갈 때 여기서 오든 여기서 오든 여기서 오든 여기서 오든 간에 Direct Entry가 가능합니다. 바로 Direct로 Entry가 되고요. 비행기가 만약에 이 110도 정도 레인지를 해서 이 범위,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Entry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라렐로 수평으로 비행을 하고 Underheading 1분 했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쪽에서 들어올 때는 70도 범위인데 여기서 들어올 때는 바로 Entry가 안 돼서 30도를 줘가지고 Over the Fix 30도 주고 가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Teardrop Offset Entry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새끼손가락 대신에 이 가운데 있는 중지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Non-Standard이에요. 왼쪽 손을 이렇게 했을 땐 Non-Standard고요. 반대로 오른쪽 손을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은 그거는 Standard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저렇게 똑같이 모양을 하셔서 Standard 패턴 때 사용하시고 지금 이 그림은 Non-Standard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거나 중지를 올려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쪽은 이제 훨씬 더 적잖아요. 적으니까 Teardrop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Paralre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110도, 이쪽은 70도, 그리고 밑에는 Direct라고 생각해서 손을 이용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오른손은 Standard, 왼손은 Non-Standard. 어떤 사람은 오른손만 가지고 이렇게 등이 보이게 하면 Standard고 뒤집으면 Non-Standard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Non-Standard 용이에요. 왼손이니까. Teardrop이 항상 70도, Paralel이 110도, Direct가 180도 레인지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거나 저는 중지를 펴기도 해요. 새끼 손가락 대신에. 그러면은 중지를 피던 지금 이렇게 하든 간에 가장 구간이 범위가 적은 부분이 Teardrop이겠고요. 그 다음이 Paralel, 70도, 그 다음에 Paralel이 110도, 밑에 Direct이 180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Standard 패턴이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Standard면 반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하죠. 오른손을 사용해서 가장 좁은 쪽이 Teardrop. Teardrop, 360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Teardrop, 왼쪽으로는 Paralel, 그 다음에 밑으로는 180도 Direc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BOR 인디케이터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지금 BOR 인디케이터는 175 Radial Inbound예요. Two Indication이고 Inbound, Inner Setting, 아, 175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쯤에서 175로. 그러면 이 손을 오른손은 Standard, 왼손은 Non-Standard니까 이렇게 하고요. 만약 어떤 사람들은 오른손 Standard고 이걸 뒤집어서 손바닥이 보이게 하면 Non-Standard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오른손 Standard, 왼손은 Non-Standard. 밥 먹는 손은 오른손이고 왼쪽은 오르지 않은 Non-Standard한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손을 일단은 이렇게 펴요. 지금 내 비행기가 175죠, Radial. 내 비행기는 여기서 오고 있겠네 생각을 하고 손가락을 갖다가 계기판에다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BOR 인디케이터에다가 이렇게 CDI 센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대봐요. 그럼 내가 지금 보면은 이 Intercept Radial이 180이잖아요. Sting Radial 180이란 말이에요. 오른쪽도는. 그러면 이렇게 딱 대면은 CDI 센터고 Home to Station일 때 딱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60도 기준인데 이게 360이 아니라 얘는 그러면은 한 355 기준으로 홀딩 Intercept 해야 되는 Radial이 이 오른쪽 이 사이에 있다. 70도 사이에 있다. 그럼 TR 드랍 절차를 하는 거고 내가 Intercept 해야 되는 홀딩 Radial이 110도. 355에서 110도만큼 왼쪽에 있다. 그러면은 파라레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범위 내 밖에 여기 180도 안에 있다. 그럼 Direct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홀딩 Radial은 몇이다? 180이죠. 그러면 여기 밑에 Radial이 180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Direct예요. 비행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데 오면 Direct로 엔트리하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Non-Standar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비행기가 지금 Inbound Radial 090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Inbound 090이고 위에는 270 그 다음에 CDR 센터고 2 Indication이겠죠. 그러면은 270, 090, 여기는 360일 거고 여기가 이제 180이겠죠. 그러면은 Inbound 090으로 비행기가 들어가고 있을 때 Non-Standard 패턴이고 Inbound Radial이 1H로예요. 자 그럼 손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올리는 거예요. BOR 인디케이터가 Home to Station이 돼 있을 때 손가락을 12시방향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110도면 파라를 엔트리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70도면 Teardrop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180도가 270에서 70도를 빼면 200도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다이렉트 엔트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다이렉트 엔트리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번에는 여기서 오고 있어요. 여기서 오고 있고 이게 한 340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의 BOR 인디케이터는 Inbound 340이고 반대편은 180을 더하거나 빼야 되니까 200을 빼면은 140 플러스 더해주면 160 이겠죠? 맞죠? 340에서 180을 빼면 160이죠? 그러면 2인디케이션이고 3D 센터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대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인터셉트 해야 되는 레이디알이 180이잖아요? 그럼 160에서 20도 더 오른쪽으로 간 게 180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파라를 선상에 있어요. 그러면 엔트리가 파라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손을 사용해서 오른쪽 손, 왼쪽 손을 사용해서 홈트 스테이션을 만들고 계기판에 이렇게 대면서 엔트리를 찾아보시면 훨씬 더 쉽고요. 이것만 또 해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시고 차트에서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홀딩에 들어갔을 때 이게 그림이 나오는지도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각도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엔트리를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손만 대충 대고 아 이거구나 그리고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는 엔트리가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채널의 모든 스태프들과 그리고 편집자님들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늘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버 해피 플라잇!